최근 식품 및 외식 가격 인상 움직임이 계속되자 정부가 식품업체들과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17개 식품업체 및 10개 외식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가 종료되는 품목의 기간을 연장하고 국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료를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